평영은 일반적으로 개구리 헤어입니다 라고도 하는데요. 얼굴을 수면 밖으로 내어놓고 하는 수영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수영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평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영은 가장 오래된 영법이자 최초로 경기에 사용된 영법으로 자세는 수평자세에서 이루어집니다. 킥을 차면서 손을 길게 뻗으며 머리도 함께 넣어주면서 파도타기식으로 물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인데요. 주의할 점은 머리와 어깨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팔동작에 의해서 물을 가슴 안쪽으로 안아 모으면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평영은 개구리 헤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다리 모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리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어깨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발목을 모은 상태. 이 상태에서 처음에 발이 올라오면서 자기 무릎은 어깨 넓은 상태로 벌린 상태에서 발목이 채껴주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물을 밀 때에는 발 안쪽이 먼저 물을 밀어주면서 그 다음에 발 바닥으로다가 밀어주면서 마무리할 때는 발등을 완전히 핀 상태로다가 같이 모아주죠.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 사이를 어깨 넓이 두 배로 벌리고 양 뒤꿈치를 엉덩이에 끌어당깁니다. 대퇴와 하퇴를 이용해 곧게 뻗어차고 다시 양다리를 모아줍니다. 몸을 수평으로 띄워 다리를 모았다가 차고 나서 두 다리를 수면에 띄우고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평영킥을 찹니다. 킥보드를 잡고 하는 것은 발차기를 시작할 때 다리의 적절한 높이를 익히는 연습으로 킥의 조절 능력을 길러줍니다. 발차기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킥보드를 잡고 킥을 할 때는 킥보드에 너무 많은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리를 엉덩이 부분으로 끌어당겼을 때 다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킥을 차기 위해 다리의 무릎을 끌어당길 때는 무릎이 너무 밑으로 떨어져 전면 저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킥을 하는 동안에 발차기의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발차기는 점진적으로 빨라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차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발차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고 속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킥의 후반부에서 다리가 다 모아지기 전까지는 무릎을 완전하게 펴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평행에서 발차기를 할 때는 발끝이 먼저 물에 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팔통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팔통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손을 모은 상태에서 처음에 자기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걸린 상태에서 이때 손이 모을 때 머리가 올라오죠. 올라온 상태에서 손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그다음에 다시 머리를 숙여주죠. 모은 상태에서 자기 어깨보다. 여기 어깨 어깨부터 조금 더. 그렇지. 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기 손. 바닥 쪽으로다가 약간 물을 눌러서 그다음에 손이 올라올 때는 어때요? 약간 머리가 약간 호흡을 해야죠. 그렇죠? 네. 호흡을 하는 다음에 그다음에 손이 앞으로 오다가 나갈 때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숙여줘요. 그러면 빨리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그다음에 손이 모을 때는 어때요? 그렇죠. 올라오고 그다음에 셋 손이 먼저 가면서 그런 게 머리 숙여줘요. 이렇게. 여기서 할 때는 손이 여기서 그래서 팔꿈치가 그냥 여기서 밑으로다가 빠지게 되면은 손 바닥으로다가 물을 눕니잖아. 네. 나는 이렇게 옆으로다가 손이 나가고 그다음에 손이 모아질 때는 팔꿈치가 먼저 안 빠지고 자기 손 바닥으로다가 물을 눌러서 아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물을 눌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죠. 70도 정도 몸을 구부려서 양손을 뻗어잡고 양 손바닥을 왼쪽 15도로 어깨 넓이의 2배 정도로 벌립니다. 어깨를 벌린 상태에서 가슴 쪽 턱 밑으로 양 팔꿈치를 90도로 모아줍니다. 모은 손을 곧게 뻗어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깨 상태에서 제가 손을 여기다가 앞에다 주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하면은 자기 어깨보다 조금 더 멀리 하나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서 손이 모을 때는 자기 손 바닥 쪽으로다가 물을 눌러서 그다음에 모아주면서 상체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한 다음에 손이 앞으로다가 나가면서 같이 머리로 같이 수려지죠. 하나 둘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셋 자고 나가면서 머리카락 수려지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천천히 팔 잡기 동작을 시작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가슴이 편할 정도만 숨을 내쉬고 멈췄다가 얼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즉시 호흡을 합니다. 팔 잡기가 끝나고 양손이 얼굴 앞에 왔을 때 파 하고 숨을 다 뿜어내는 동시에 들이마십니다. 팔을 앞쪽으로 쭉 뻗으면서 다시 얼굴을 물속에 담급니다. 정면으로 머리를 들어 파 하고 숨을 들이쉬고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고 코로 공기를 내뿜고 입속에 있는 물기를 제거한 후 다음 호흡을 준비합니다. 머리는 균형을 잡고 편안하게 놓여진 상태에서 어깨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 단순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평영은 4가지 영법 중에서 가장 느린 종목이며 천천히 동작을 하면 다른 영법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수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영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